이게 인제 저기죠. 인제 무릎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인제 보면은 사골이 있고 이걸 가지고 그냥 중탕 압력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순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요. 순수. 여러분들은 소금을 갖다가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파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하느냐지요. 더운 때는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여러분은 밥에다가 이렇게 말아드시고 또 뜨겁게 하면 이렇게 한번 토렴해가지고서 하잖아요. 뜨거운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가 있으면 여러분 고기는 한번 슬쩍 한번 그냥 후루룩 끓이세요. 한번 끓여 건져가지고 여기다 넣고 잠시 끓여도 되고 바로 여기에다가 국에다가 옛날에 조개 뭐 몇 개 이렇게 모시조개 엄마들이 세 개씩 나눠줬죠. 그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김치만 딱 하나 준비하면 되잖아요. 정말 고소하게 땀 한번 흘리면은. 땀 한번 흘리면. 이게 진짜 이열치열? 네 이열치열. 여기는 뜨거운 국수를 한번 먹어봐요. 입만 없을 때 또 국수 같은 거 많이 땡기거든요. 이럴 때. 그리고 누가 보신을 해줘요. 혼자 기내니까. 내 보양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김치 싸가지고. 진짜 이 놈이죠. 야 그걸 다 드세요. 진짜 요즘에 입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요. 저도 저 점심에. 아 그 얘기 잘했어요. 점심에 입맛 없어 라면. 저녁에도. 아니에요. 이게 고소하기 때문에 입맛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입맛 없는 상태에서 이걸 딱 먹으니까요.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막 이게 당기네요 진짜. 그래서 든든하죠 뭔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지만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육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로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게 단백질 콜라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끓이면은. 네? 젤라틴이 되잖아요. 네. 바로 단백질 드셔야 되죠. 드셔봐요. 초간장에다만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돼요. 오 이렇게 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뜨겁지 않을까? 잠도 오늘 많이 못 잤잖아요. 어머 이제. 이거 먹고 좀. 쯤에 나십니다. 정말. 이게 말랑말랑하면서도. 쫀쫀하고 쫀득쫀득한 맛이에요. 이렇게 똑똑 붙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름에 얼마나 오늘 지쳤어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수육 양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궁금하셔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국물하고 이것도 따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요. 한 팩에 350g씩 고객님 댁에서 받는 상태 고스란히 보여드리는데요. 한 팩. 두 팩. 세 팩. 네. 이 정도예요. 여러분은 이거 그냥 끓는 물에 한번 후루룩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얘 양이 꽤나 많아요. 1.4kg 넉넉하게. 진짜 이건 한번 드셔보시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맛이거든요. 그리고요 입맛 없을 때 그래도 이제 댁에서 이제 뭐 좀 해드셔야 되잖아요. 가장 또 이제 기본적인 게 된장찌개. 된장찌개 일주일에 3번 된장찌개 뭐 4번 뭐 이런다고 하면은 국물 따로 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라면도 곰국라면 있듯이 정말 이 된장의 맛하고요. 이 곰국의 고소한 맛하고는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요. 네 한번 그래요. 저희가 오늘 수육도 되니까 한번 이렇게. 수육도 있다가 넣어서 더 하시더라고요. 진짜 같은 된장찌개이라도 정말 동물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된장의 약간은 삽뚜름한 맛 이런 거 없어요. 한번 그냥 고기 건져 먹어봐요 고기. 정말 옛날에는 이게 수지라고 얘기를 했나?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정육 사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